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레멜루스를 심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레멜루스 겨울을 잘 나고 이렇게 예쁜 꽃이 길다랗게 핍니다 자 오늘 식기할 장소는 용인에 있는 농촌 테마파크 주출입구 쪽에 있는 장소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심었고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다시 의뢰를 받아서 심고자 합니다 먼저 밭은 잘 조성되어 있고 물 빠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3줄을 심을 건데 이미 2줄은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한 줄 몇 개 준비해 놓고 심으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지금 12월 초인데 상당히 춥네요 바람도 불고 낙엽 뒹굴고 그렇지만 땅은 얼지 않았어요 땅이 얼지 않으면 에레멜루스는 굉장히 쉽게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심고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고 보시면은 제가 여기 선별했는데 촉이 2개 이상 되는 아주 튼실한 것만 골라와서 심으려고 합니다 심는 과정을 보시면은 땅을 파서 두둑을 살짝 이게 약간 불룩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불룩해 파서 뿌리 부분을 이렇게 묻어줍니다 펴서 저게 지금 잘 안 펴질 경우에는 물에다 한 15분 정도 불리면은 통통하게 불어 올라오면서 보들보들 해집니다 그 때 심어도 되구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저렇게 심는 것은 뭐냐 먼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심어 놓은 거고 저 상태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뭐 나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를 잘 해서 흙으로 삽을 이용해서 흙으로 충분히 덮히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완전히 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뿌리가 지금 굉장히 길게 자라요 그런데 저 뿌리가 길게 자라는 것은 튼실하게 자라는 상황이고 그걸 수확하거나 건조, 보관하는 과정이 좀 잘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한두 개 잘린다고 해서 크게 지장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구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뇌 두부분만 튼실하면은 꽃을 잘 피웁니다 지금 이제 다 심었고 제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삽으로 위를 이제 충분히 덮어줘야 활착도 잘 되고 뿌리도 뇌 두부분도 보호되고 그렇습니다 위에만 살짝 덮으면 안되구요 약간 너무 깊진 않지만 한 5cm에서 10cm 내위로 뇌 두부가 덮여져야 충분히 겨울을 잘 이겨내고 튼실한 꽃을, 이쁜 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물론 완성된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저희는 밭에는 비닐 멀칭을 이렇게 끝내고 나서 하지만 여기는 테마파크인 관계로 여기다가 볏짚으로 멀칭을 해 주더라구요 물론 뭐 테마파크라 경관도 생각하고 여러가지 생각해서 하니까 뭐 제가 볼때는 괜찮고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보다 더 늦게 심었죠 12월 말 정도에 심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고 꽃도 잘 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양분 상태를 볼텐데 이 종류는 그렇게 양분을 많이 안 줘도 자라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척박하지 않은 데다 심는 게 좋겠죠 어느 정도 양분을 있어 줘야 기본적으로 자랄 수 있구요 이 식물이 다른 명칭이 사막의 촛불, 여우꼬리 백합 뭐 여러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사막의 촛불이라고 하듯이 이 작물은 굉장히 가뭄에 강합니다 가뭄에 강하고 반대로 과습에는 굉장한 취약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나 물빠짐이 안 좋은 데는 잘 썩습니다 무르고 썩어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약간 경사진대나 물빠짐이 좋은 데다 심으셔야 되고 저희는 대량으로 심기 때문에 겨울에 심고 겨울에 늦가을에 심고 봄에 꽃을 보고 화엽이 되면 다 캐주거든요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는 해마다 캐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빠짐이 좋은 데다 해서 여름에 과습 피해가 있지 않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번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씨앗 씨앗으로 번식을 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씨앗이 맺히는데 보면은 꽃대가 굉장히 커서 많이 맺힐 것 같은데 여문 씨앗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씨앗으로도 잘 번식을 하고요 대신에 꽃 피는데 최하 3에서 5년 정도 이상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 자체가 번식을 되는데 꽃을 피면은 꽃대 사이로 촉이 2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2개씩 많게는 3개씩 1년에 이렇게 번식을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촉을 심어 놓으면은 내년에는 꽃이 피면 그 사이에서 양쪽으로 2촉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4촉 그런 식으로 번식을 하고 가만히 놔두면은 그게 너무 한 군데에서 밀식되기 때문에 2,3년에 한 번씩 캐서 자체적으로 분주를 해서 늘리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심고 뭐 가만히 놔도 되는데 너무 이제 붕 뜬 상태라 제가 좀 흙을 약간 세게는 아니고 살짝 다져서 겨울 추위라든가 뭐 가뭄 여러 가지를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뒷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봄을 기대해보고 위에 사진은 작년에 저희가 운실에서 재배를 해서 성장시킨 과정이 이며 여기 지금 사진에는 지금 노지에서 심어서 이른 봄에 싹을 올리면서 자라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연약하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쭉 나오면서 꽃을 온실해서 보여준 꽃 점차 크게 나오죠 이게 이제 5월에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우람하게 크고 노지에서도 제 키보다 더 크게 자라는 아주 대형종으로 크는 품종입니다 이건 하이브리드 믹스인데 색깔이 노란거는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해서 심어야 되는데 요즘 섞인 것도 있구요 이거는 지금 이제 다 끝나서 수확하는 단계입니다 수확을 해서 말려 건조하면 저렇게 저런 상황으로 나오고 건조를 해서 잘 보관하면 촉이 보이는데 어떤건 두개 세개씩 분촉을 합니다 꽃대가 쏙 뽑은 자리 뭐 홀이 있는데 저는 문제가 없구요 그래서 지금 색깔별로 구분해서 수를 준비를 합니다 수확하는 영상이나 보관 그리고 건조 보관하는 영상은 제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루디아 동산입니다